그리고 파이크는 생각보다 탈진을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전부 다 지원형 바텀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서로 간에 라인존도 치열하겠지만 서포트들도 그렇고 원디도 그렇고 저쪽에 문호 4렙 그럼 전제를 한번 해볼까? 한번 당겨졌고요. 확실히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파이크까지 3인입니다, 현재! 그렇죠. 둘이서는 힘드니까 그래서 케넨 집 갔다 오기 전에 한번 타이밍 잡으려고 한 건데 헬프텔까지 가고 있고요. 아닌 거 같다. 그래서 전력까지 칩니다. 이게 케이티가 케도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좀 큰 거 같은데 조금 말씀하셨죠? 네. 네, 고질라도 왔는데 이거 천사! 아, 먹었습니다. 네일을 네일에 차서 킬! 전력을 내렸습니다. 위쪽에서 킬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퍼블! 흔디거나 뭐 그러거든요. 그렇죠. 빠르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검은 안개 속에 들어갔고 보이죠, 고일라는! 그 다음에? 전멸이 있는데? 요, 저하면 풍로까지 이퀄 지원할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까지는 안 됐고요. 야맹의 그림자까지 써서 지원했고요. 해볼 수 있는 장면이 혹시 이어지나요? 자, 가도를 왔죠! 전멸은 있고요. 데미지 0개. 전멸 쓸 수밖에 없네요. 네. 어, 그러면 이번엔 어?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돈 뜯고 서로 버는 라인이 다른 것만 네! 어, 예. 자, 밀어내기! 자, 레인은 뭐 날개를 펴고 궁을 쓰건 겹쳐라! 최대한 늦게! 굳지만 마 이거예요. 그쵸, 예. 지연작전! 이제부터 체력관리도 잘해야 돼요. 이제 진짜로 가둬놨습니다! 일단 먹어줬고요. 일단 뭐라도 뺄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잘 먹은 탐겐치라서 되게 단단하긴 했어요. 오! 아, 끌려오지 않았어요! 오! 좀 많이 빠졌고 니퀄하고 지옥화음 폭탄도 있는데요! 어? 그리고! 고릴라? 자, 지옥화음 폭탄! 고릴라가 좀 단단하긴 해요. 니퀄! 자, 고릴라 진짜 녹이기 어렵네요! 야매의 그림자? 자, 기절시켜놓고 한 번! 아, 은파를 밑나갔고요. 어어! 네오 체력 많이 빠진 상태! 어, 피로가 있어? 도브 쪽? 이거 도브 박전멸 센박 체력 빠진 선수들 많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드래곤 자,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거든요! 네! 이거 크게 넘어갑니다! 시하장악 싸움 시작! 네! 자, 들어왔는데! 오! 체력! 체력이 반, 반피 두 명! 지옥화음 폭탄 쓴 거고요! 네! 진짜 고민 되는 거예요! 네, 창판 잘못 깔을 끼면 자, 레이가 야, 이거 버스트해! 버스트해! 시간 더 끌면 안 돼! 자, 2차! 어, 일단 썸이 들어가는데 칼탈증 걸렸고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어, 레이도 약간 죽었고 결혼되고 레이, 핀콩, 근데 네이, 전멸 빠지고요! 여기서 속박 됐고요! 이 정도라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일단 드래곤을 끊었다는 게 제일 크죠? 그렇죠! 사이용을 끊은 겁니다! 버프 정도야 뭐? 오? 오, 남체를 직접 먹고요 당분간은 조금 소황상태가 대략 죽었고요 아, 불러! 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갑자기! 그쵸! 저게 정해진 거 아니군요! 어, 전멸 없지! 우리 탄캐지 있지! 물날 레어가 왔는데 먹어서 반대쪽으로 뱉고! 어, 예! 못 먹어서 좀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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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태! 자, 캐넨입니다! 탈진할 준비가 안 됐고요! 에이밍 좀 일단? 네! 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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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호 잡고! 아트록스가 바텀이라서 지금 네! 아, 사람도 없군요! 네! 하지만 상황을 좀 더 보긴 봐야 돼 오플릭이 그냥 쫓아가면서 에이밍까지 있어요 계속 맞습니다! 오플릭! 킬! 저 안 됐거든요, 지금! 정교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나이스, 장겸이! 맞다! 어디 감히 대왕 근본 정글님한테 서포즈 넘겨 아, 이거 캔찌공 몇 조? 나 없어서? 맞습니다, 사실 정글로드 서포즈랑 비교하면 구원을 좀 선 넘는다고 생각하고 정글이 아무리 위상이 낮아지고 그래도 서포즈랑 비교하는 자! 지익스만 타움을 잃었고요! 자, 큰 싸움 다시 보자! 어? 정면 들어가려고 태클 먹었죠! 태클 먹었어요! 네, 지금 적군화 해각 좋았어요 네! 그 다음에 16렙 서비 눈치 보고 있고요 네! 16렙 막 16렙은 괜찮은데요 일단은 6 싸움은 끝났고 이거 한타로 가야됩니다, KT! 서비스 지금 레이가 지직 지직 레이가 한 방에 죽어요 레이 죽고 그리고 발차기 옆구리 각 대박 일구 들어옵니다 샌박 네! 쿠로도 위험하구요! 샌박! 샌드박스! 그래서 타워 이제 다섯 개를 죽여 그러니까 가도 승부스 뒤에 아, 근데 고릴라 간도 먹었고요 레이, 상규 레이, 상규 근데 길망 한번 할까요? 레이, 레이 자, 레오 잡아라! 레오 잡아라! 레이가 오히려 터지면 레이가 와, 그리고 케넨이 한타 끝! 반대쪽에도 왕창 죽었네요? 헤넨이 서비스 서비스 진짜 모습이 안 나왔네 그렇습니다 컴온 전혀 안됐죠 마크 전혀 안됐죠 그렇죠 이게 어떡하지 거의 끝나는 상황 이대로 끝내야겠네요 예 이야 이거 믿었던 4의 영혼 꿈도 못보고 못꺼보고 발언주고 아이구 넥서스까지 시작! AJ mira 일라일라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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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말하면 안 돼 아, 일라뜸 두어 지어 아, 잠깐만 저거 봐줄게 ändig 아, 저거 봐줄게 나이스 나이스 바턴 가자 마트어 바턴 가자 바턴받아 한테 상탈게 하이크 혼자다 마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딜 혼자 나야돼요 그렇죠 사실상 라인전도 엄청 잘하고 있었거든요